2. 초청을 안 했어요. 또 먹고 예전에 쓰시던 거 아니에요? 마스터! 진짜?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쩐지 눈이 빛나더라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제까지 반팔 입다가 한여름에도 잘 입고 다닙라 꼭 입겠습니다 오늘 막차로 화이팅 땡큐 아이고, 끝났다! 끝났다! 수고 많았어! 수고 많았어! 안녕! 다음에 또! 야, 이거 뭐야? 이제 많이 샀습니다! 고생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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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뭐야? 야, 정말? 너무 다 예뻐요! 진짜... 얼른 춤아, 빨리! 막창 축하합니다! 막창 축하합니다! 뿌리 붙힐지도 몰라요! 마이콘!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! 흔들워야... 둘, 셋! 케이크 들고 한 번 찍으시겠어요? 케이크! 아니, 왜 그러고 그래! 잘 보입니까? 사진 한 번 찍어보세요! 네! 오빠, 여기요! 하나, 둘, 셋! 잠시만요! 오, 좋아요! 하나, 둘, 셋! 그리고 동미가 뒤에 왔어요! 동미가 뒤에 왔어요! 아, 잠시만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